3세 일체 중생들의 업을 모두 알기 위하여 내지 일체 업의 거물을 모두 알기 위한 연고로 안역다라 삼략 삼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욕실지 할 때 욕자는 조동사에 해당합니다 뭐 뭐 하고자 한다고 하는 알짓자를 받쳐주는 도와주는 동사 조동사 본동사는 뭐죠 알짓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생들의 번뇌에 대한 예체 열 번째 비유입니다 번뇌의 차별을 아는 죄라 불자야 부치 자유하고 가사유이니어 일념경의 능지 동방무수 세계 소유 중생에 종종 번뇌 호대 염렴려 시하야 진 아성지급 알면 차제해 번뇌 종종 차제해 번뇌 종종 차별을 무유능 덕지 기 변제니 유체해 이니어 일념경의 능지 전인 아성지급 소지 중생 번뇌 차별하야 여시 부진 아성지급 하며 차제강설하야 내지 제시 바구 삼서북방 가사유 상하도 역부여시 하며 불자야 차시방 중생의 번뇌 차별은 가지 변제의 니와 보살의 조발난 욕따라 삼략 삼보리 심한 성근 변제는 불가득 지니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지금 열 번째 비유죠 몇 번째까지 있다 했습니까? 열한 번째까지 있습니다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번뇌를 알며 생각 생각마다 위와 같이 하여 아성지급이 다하도록 한다 하면 이 모든 번뇌의 각가지로 차별한 것을 그 끝을 능히 알 수가 없고 또 둘째 사람은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아성지급 동안에 아는 바 중성의 번뇌가 차별한 것을 능히 알고 이와 같이 하여 다시 아성지급이 다하도록 하며 차례차례로 이와 같이 말하며 열째 사람에게 이르되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나니라 불자야 이 시방 중성의 번뇌가 차별한 것은 곧 끝간대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는 성근 초발심의 공덕은 그 끝까지를 알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득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이 불가 득지라 불가능 불가능이나 불가 득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불가능지나 불가 득지나 우리 흔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 말씀하야 하죠 한문으로 불가능이나 불가 득이나 똑같습니다 흔히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우리 부득불 불가불 똑같은 말입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우리말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어에 한 80% 85% 정도는 어원이 한문이죠 아쉽게도 하이고 하이고도 물론 한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어쩌고 하는 게 한문으로 아이고 어쩌고 하는 겁니다 어째 할 거가 한문입니다 어째 이래 됐노 아이고 어째한 까닭이냐 불자야 포사리 부재하나야 단니지 이소 세계 중생 번내구로 발라뇩 따라 삼며 삼보리 지미라 위 진지 일체 세계 소유 중생의 번내 차별 고로 발라뇩 따라 삼며 삼보리 지미니 소위 요혹 진지 경번내와 중번내와 며헌 번내와 기히 번내와 일일 중생 무량 번내의 종종 자별하야 종종 각간으로 정치 일체 제의 잡념 고이며 욕 진지 여 무명 번내의 상응 번내하야 단일체 제의 유치 번내 결고며 욕 진지 탐분 번내와 진분 번내와 지분 번내와 등분 번내와 단일체 번내 근본 고며 욕 진지아 번내와 소 번내와 암한 번내하야 각오일체 번내하 진무여 고며 포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 중생의 번내를 알기 위하여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 심을 내는데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요거에 이제 고까지는 해석을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반어법을 해석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순서대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번내가 차별한 것을 모두 알고자 하기 위하여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 심을 내었는데 참선은 왜 합니까? 우리 흔히 참선은 왜 하죠? 얘기는 간단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압, 아 잠시만요 제도하기 위하여 제가 입에 익었다가 일체 중생 제압이 연불을 왜 하시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모든 게 이제 일체 중생 제도죠 일체 중생 제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 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 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뭐죠? 발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 심이다 이른바 가벼운 번내 이런 게 가벼운 번내입니다 바깥으로 이제 풀풀 잃어나가서 현행돼 가지고 있는 번내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번내들을 흔히 이제 가벼운 번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번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번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꿈이 없다고 해서 그 안에서 생각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죠? 생각은 늘 상속되고 있죠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네요 면 번내라고 해놨는데 자는 번내가 있습니다 자 죄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가벼운 번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깥으로 일어나서 탐진체를 일으키고 분한 마음이 돌아오고 원망스럽고 질투를 하고 썰사를 하고 아끼고 교만하고 해코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바깥으로 팔팔거리고 일을 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싱싱팍 나잖아요 이런 게 가벼운 번내쯤에 해당합니다 현행되는 번내들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번내라고 하면 다생검 내에 내지는 켜켜이 묵혀되어서 아래아시게 그냥 확 찡박해가지고 그걸 곤조라고 합니다 도인이 돼도 근성, 곤조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여석압초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앵관이 하도 잡고 연불하고 고요한 선방에 있을 때는 날아가고 방석 위에서 그냥 어느 정도 견디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되게 모욕주든지 어떻게 나와서 펄펄 끓는 시끄러운 자리에서 한번 탁 앵겨붙어가지고 물이라도 한번 껴안자 보면은 요새 말은 확 돕니다 확 올라옵니다 선방에서 6년 동안 문문관 결사하시던 어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절을 하나 지냈는데 절이 조금 그 집 산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좀 시비가 있었는가 봐요 이웃 다른 산하고 그쪽에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그 선생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6년간 문문관 결사를 열심히 정진하신 선생님의 뺨을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보살님 일하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환경을 제가 입고 있는데 누가 뺨 때렸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바로 간짜입니다 간짜 요령을 뭐 꺽꺽을 흔들고 나무함이 탑을 하든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열심히 정진한 사람은 표가 그래납니다 아이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막 욕을 해서 이러다가 나중에 땅을 청량을 해보니까 그 집 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구운 하천부지가 약간 들어왔고 그 집 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약간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때렸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죄를 짓다고 오지만은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남 두들어 펼 것입니다 다음 생활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곤조가 박혀있는 한 해는 별로 안 좋겠죠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행 번뇌에 대해서 아이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습기의 무거운 번뇌도 많이 제압된 분들입니다 내가 참아야죠 이런 게 아니고 근본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하가 나가 있고 내가 여기서 같이 하루를 내면 안 된다는 것까지 깨뚫어서 가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찍 순수하게 뭐 숨쉬기 연습하고 대충 방석에 좀 고요한 곳에 앉아있다가 수영장에서 수영 잘 하다가 바다 갔다 놓으면 무릎밟고 뭔가 똑같거든요 실제 총알이 오가는 전투 상황에서 요초에서 대하는 걸 보면은 무거운 번뇌가 어느 정도 제압됐는지는 그 사람의 가벼운 번뇌를 쳐다보면은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무거운 번뇌는 무생 범위를 얻기 전까지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번뇌니 중번뇌니 면번뇌니 기번뇌니 하였습니다 면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음성인자로 그냥 잠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무거운 번뇌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꿈이 잘 없죠 무거운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험한 환경 약찬계도 독립하고 꿈에서 가위도 눌리고 악몽도 눌리고 이러면은 꿈 많이 꾸는 사람들은 업장이 두껍습니다 선임들은 주로 꿈이 없습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생각이 단순한 게 아니라 자꾸 단순한 쪽으로 몰고 가고 다생검뇌에 무거운 업장 번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미 고기가 알을 이만큼 부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다생검뇌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도 잊어먹은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함장해서 갈무리하고 있는 머리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 나쁘고 좋고 문제는 분별식에서 의식 차원에서 조금 빨랐다 늦었다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뭐라 할까 발전소에 수만 볼트의 전기 그 자체가 우리 본심이라고 한다면은 100볼트냐 200볼트냐 5총짜리냐 10총짜리냐 100총짜리냐 이렇게 밝기 크게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전기 서는 거 지금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의식 분별력일 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흐르는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심에 그걸 일단은 의무로 합니다 이 고기가 알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그 알에 대해서 알을 돌보면은 애착을 가지고 살살 돌보면은 한 마리도 손상하지 않고 알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은 문드러져서 한 마리도 잘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래아식 속에 있는 이제까지 살아온 잡다한 번뇌들을 끄집어내서 살살 돌볼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우리 갈 길로 가야 됩니다 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되면 또 볼 일어나서 끼 나와서 또 꼼삭꼼삭 설치거든요 무단히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가 초등학교 때 한 놈한테 맞아가지고 이빨 하나 부러진다 그 놈이 지금 눈앞에 한 40년 뒤에 50년 뒤에 봤다 괜히 그 놈이 밑가리실없습니다 기억에도 없던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그거 뭐 부산분들을 기억하시는데 대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간또 아시죠 간또 아무도 모르시죠 간또를 부산에서는 옛날에 오뎅을 간또랍니다 한 3, 40년 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간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상하시네 간또 국물을 옛날에 오뎅 국물을 간또 국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뎅으로 쓰지 그렇죠? 선생님 들어보셨죠? 덴뿌라도 있고 간또라 갑니다 덴뿌라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요즘 덴뿌라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억서에 꼭 쳐박혀 있다가 이렇게 없어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인념만 돈바라면 무조건 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는 경번년이 중번년이 면번년이 기번년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 얘기들은 네 가지를 중심적으로 해놓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 설명 안 해도 대충 다 압니다 대충이 아니고 확실히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번뇌와 내 가벼운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내 종자는, 업의 종자는, 악종자는 어떻게 뽑을 것이고 절대 안 뽑힌다는 거 알죠? 안 뽑히는 건 어떻게 간수해야 되고 일어나서 흔들거리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얘기한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의 힘이 없다 보니까 설명해놔도 아래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눈 한 번 뜰 때마다 몸 뒤척이고 안고 일어서면서 행주자와 정말 어묵 동정에 이먹고 가, 이먹고, 이먹고, 이먹고 그냥 절실하게, 절실하게 현재로 가라는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가겠죠 대충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찐득하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칠판에 글자 이렇게 붙어있듯이 이런 번뇌는 무거운 번뇌고 칠판이 있는가? 이 칠판하고 같이 있더라도 이거하고 이거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별할 수 있는 번뇌는 현행되는 가벼운 번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는 번뇌, 일어나는 번뇌 그렇게 번뇌를 다른 말로는 수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번뇌를 왜 면이라면 잠자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네, 분별력이 없다고 해서 묘연이라고도 합니다 또 번뇌를 또 다른 말로는 대부분은 아시는데 혹시 지금 학점이 미달 돼가지고 특거리로 입학하신 분들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한다, 사용자, 고용자 있잖아요 그죠? 번뇌의 다른 이름을 사라고도 합니다 또 번뇌의 다른 이름을 맺힌 게 많습니다 결이라고 합니다 맺음이 꽉 묶여가지고 안 풀리잖아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막 아이고 뭐 맺힌 게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참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놈하고 내가 하고 맺힌 게 많다 하잖아요 왼수 맺는다 이러잖아요 원결, 번뇌를 결이라고 합니다 결, 이거는 소금밭에, 소금술에 끄는 염전밭이라는 염전밭이라는 요새 염전노예 있잖아요 염전노예 염전노예처럼 남인데 사용되어지고 부러지는 걸 또 번뇌라고 합니다 또 이제 잠달 멘자도 이렇게 쓰죠 번뇌라는 일은 또, 뭐랍니까? 마음이 꽉 밝힌 거 그죠? 혹 달린 사람들, 혹 번뇌를 갖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저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는 번뇌, 일어나는 번뇌, 낱낱이 중생의 한량없는 번뇌와 각가지 차별을 모두 알고 각가지 각간으로 각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각입니다 가는 이겁니다 자, 안 보신 분 계세요? 스님, 스님, 스님요 주무치 자, 이렇게 안 바쁘는 골치 아픕니다 자, 설명할 때 자, 각입니다 그죠? 뭡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관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죠 요게 관입니다 이해 안 되시니까 본데요 자, 각이라고 하면 요겁니다 지각했죠? 자, 이건 뭡니까?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정확하게 지금 세밀하게 흐름을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잡든지 놓든지 자기가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6식에만 판단되는 분별력입니다 사실은 각간 분별은 바깥도 현행 의식에만 나오는 것이고 그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 제7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물건을 한번 던져봅니다 탁 던지면 던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딪히 놀라든지 피하든지 봤습니다 안에서 늘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꽃이 오면 확 달게 됩니다 돈을 뿌리면 그 돈에 확 달게 되잖아요 그죠? 좋아가지고 똥을 뿌리면은 시급하고 막 확 피합니다 순식간에 딱 뿌리는데 요것을 안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끝까지 쫙 꾸면서 그게 분별하는 것은 6식이지만 안쪽에서 좋다 싫다를 딱딱딱 하는 것은 7식이가 있습니다 7식이 그 놈은 안쪽에 앉아가지고 아까 얘기하던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옛날 기억 때문에 그 놈을 지가 처음부터 통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지가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집이랍니다 아집 아만이라고 수행은 그걸 뽑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그게 이제 다 뽑혀나간 사람을 우리는 무생법인으로 얻었다 합니다 절대 안 뽑혀나가죠 바깥으로 그런데 하내는 것도 못 참는 사람이 안쪽에 잠재돼가지고 분별이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애착이 딱 가고 싫은 거 있으면 금세 싫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기 항원경 세지묘원품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가애락이라고 많이 나왔죠 가히 즐길만 한 거 그죠? 가애냐 불가애냐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